근막을 자극해서 소통증을 없애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진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근막이 이상이 있는 곳을 찾아서 풀어주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와 대박이다. 우와 이럴 수가. 무리하지 마세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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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드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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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대략 30대 정도를 글리면 충분히 이완이. 오. 오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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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웬일이야 웬일이야.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. 어디로 가요 선생님 가요.